이번 시간에는 Reveal.js라고 하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eveal.js는 순수한 웹기술인 HTML, CSS, JavaScript만으로 이루어진 프레젠테이션 도구이고요. 이것을 이용하면 웹상에서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도구와 같이 어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수단, 그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상당히 뛰어난 프레젠테이션 효과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가 있어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제어가 가능을 해서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에서는 그러니까 데스크탑 화면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프리젠터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프레젠터가 없어도 이 프레젠테이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우선 Reveal.js의 홈페이지는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이쪽으로 방문해 보시면 홈페이지가 여기 있고요. 여기서 여기 ZIP라고 적혀있는 것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적당한 디렉토리에 풀어놓으시면 되고요. 원하시면 GitHub에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Git이라고 하는 버전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 컴퓨터의 Reveal.js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이 Reveal의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설치해놓은 상태고요. 여러분도 아무 디렉토리나 윈도우건 맥이건 상관없습니다. 디렉토리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Reveal.js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index.html 일종의 샘플 파일인데요. 이걸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 기본 브라우저가 열릴 것이고 기본 브라우저를 통해서 Reveal.js가 무엇을 하는 도구인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블 클릭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여기서 밑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프리젠테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지금 방향키를 누르고 있는데요. 방향키를 통해서도 이것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에서 이 서브 프리젠테이션 즉 서브 주제를 다룰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버티컬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밑에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서브 주제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나타나죠. 다시 이렇게 누르면 옆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하는 도중에 ESC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 프리젠테이션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다시 ESC키를 누르면 이전 상태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리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또는 자신의 서버에 설치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지만 이 rvl.io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리빌을 이용해서 만든 프리젠테이션을 여러분이 직접 파일을 제어하거나 또는 자신의 서버를 운영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로그인한 다음에 이렇게 NEW 덱을 누르면 프리젠테이션을 새로 만들 수가 있죠. 생활코딩 오케이 영어만 되나봐요. 코딩 에브리바디 바디 그러면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코딩 에브리바디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는 여기 있는 더하기를 눌러서 여기 html이라고 줬고 그리고 그리고 수직으로 추가되는 서브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는 이 밑에 있는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html의 태그 중에 head 바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html 말고 javascript 이렇게 한 다음에 save을 누르고 preview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만든 이 프리젠테이션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이 rvl.io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리비를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장면 전환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제들 여기 있는 이것들을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큐브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장면 전환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처럼 장면 전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줌을 누르면 이렇게 줌이 되면서 장면 전환이 되고 라이너 리니어죠. 이렇게 되죠. 다시 디폴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여긴 이 테마들을 변경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죠. 자기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직접 테마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기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리빌은 프로그래밍 쪽으로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자바스크립트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바스크립트를 못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그먼티드 뷰라는 것을 지원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화면 안에서 부분 부분 슬라이드가 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빌을 통해서 만든 HTML 문서를 PDF로 익스포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그렇게 익스포트된 PDF를 바로 슬라이드쉐어 같은 곳으로 업로드해서 이렇게 생긴 슬라이드쉐어 공유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리빌의 기본적인 전반적인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여기 있는 각각의 기능들은 여기 보시면 인덱스.html 파일 안에 있는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제들을 분석해보시면 각각의 예제가 설명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